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친 거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가 있어요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부르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부르는 비밀인데 마이크 잘 나오더라고요 저입니다 아 다음 노래는 넬의 스페이라는 모델이다 스페이 널 기억해 주기에는 너인데 내가 널 놓아주는 게 아니라 스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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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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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